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합법적인 투표지는 투표소에서 유권자의 기표 도장을 찍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또한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지 않은 투표지는 4월 15일 개표 현장에서 개수되지 않은, 그러니까 카운팅되지 않은 유령투표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투표지로 강하게 의심받는 그런 투표지들이 특히 사전투표지가 다수 발견된 것이 바로 6월 28일 인천연수구월 민경욱 전 의원이 출마한 지역의 재근표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일 투표지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개수면에서 사전투표지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당일 투표지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투표지가 발견됐습니다. 제3의 관찰자의 눈으로 볼 때 공정하고 공평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서둘러 추진된 재근표 현장에서도 이 같은 증거들이 다수 출연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때문에 투표지 자체에 대한 검증이 차분히 실시된다면 그것은 도저히 묵가하고 넘어갈 수 없는 다량의 증거물들이 출연할 것으로 봅니다. 7월 11일 날 일요일 날 민경욱 전 의원은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재근표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였던 권오용 변호사가 직접 찍은 사진을 첨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왼쪽에 여러분이 보시는 도장이 정상입니다. 사전투표지입니다. 오른쪽 같은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가 천녀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일투표지입니다.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투표용지를 받으면 순순히 투표하고 나오시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것은 사전투표지 오른쪽의 일장기 모습은 당일투표지입니다. 아마 그렇게 기표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시간을 내서 투표소를 찾았는데 일장기 모양의 그런 투표용지가 교부됐을 때 어떤 사람이 항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합리적이고 온전하고 정상적인 유권자가 투표소에 이렇게 행동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프린트물로 출력된 사전투표용지를 수령하게 됩니다. 당일투표장에서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명부에 사인을 하고 이미 인쇄되어서 준비된 그런 상태의 당일투표용지를 수령할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재산이든 아니면 투표용지든 마찬가지입니다. 투표장에 시간을 내서 참여할 정도의 유권자라면 자신의 한 표가 무척 소중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투입해서 투표소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받은 투표용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왼쪽 하단에 붉은색의 투표관리관 도장입니다. 그것이 확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투표관리관 도장이 문자가 아니라 일장기 모습으로 뭉개진 모습이면 모든 사람이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장기라는 것은 우리 한국인에게 좀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주목하게 되는 대상물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보통 사람은 이렇게 찍은 다음에 짓눌러서 뭉개든 한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그대로 수령할 사람도 없고 또 그런 투표용지에 기표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일 투표 현장에서 인쇄된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사람도 이처럼 이상한 투표관리관 도장, 마치 일장기처럼 생긴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교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2월 28일 참관인 가운데 한 사람은 짓눌러서 뭉개듯 한 일장기 모양의 기표도장 이면지에 그 이면에 그러니까 인주가 묻은 그 이면에 어떻게 보면 외국어 글자체처럼 보이는 것이 목격됐다. 이렇게 또 정을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은 앞으로 투표지 검증 과정에서 상세하게 검증을 받아야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목격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저는 전해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분명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일장기 모양의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그런 투표용지에 기표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전투표지가 한두 장도 아니고 일천여 장에 일어났다는 것은 인천연수구월 투표지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전투표지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인천연수구월 투표함에서 일장기 모양의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경우는 모두 다 당일 투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모라든지 비중면에서는 사전투표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당일 투표지에서도 다량의 의심을 살 만한 그런 투표지가 출연했다는 것이 바로 6월 28일 인천연수구월 재검표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정돈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치 눌러서 뭉개듯한 이상한 당일 투표지의 투표관리관 도장 일명 일장기 모양의 투표관리관 도장이 일천여장이 발견됐다. 재검표 현장에서 천대엽 주심이자 대법관은 글자 단 한 자만 알아볼 수 있으면 모두 유효표로 처리하라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항의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표지들이 대부분 유효표가 처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장기 모양의 당일 투표지도 상당히 많은 수가 유효표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표하는 유권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리고 또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교부하는 투표장의 운영자 입장에서도 이 같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거나 이 같은 투표용지를 받아서 아무 불평 없이 기표하는 그런 유권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투표 관리관 도장이 뭉개져서 알아볼 수 없는 모양인 이른바 일장기 당일 투표지는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지 않은 투표지로 보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4월 15일 총선 개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유령 투표지로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표장에서도 등장하지 않았고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도 통과하지 않은 투표지는 불법적인 투표지고 동시에 위조된 투표지이고 동시에 유령 투표지이고 동시에 가짜 투표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이 같은 증거물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4.15 총선 이후에 모종의 작업을 통해서 위조된 투표지가 대량으로 투입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물입니다. 특히 일장기 투표관리관 모양의 그런 투표지는 놀랍게도 사전투표지가 아니고 당일 투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지에서는 상당히 그동안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대부분 사람이 받아들였으나 이번에 인천연수궐 재검표를 통해서 당일 투표지에도 손을 댄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투표지 자체에 대한 정밀검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지 자체가 진짜냐 가짜냐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그런 포렌식과 디지털 포렌식이 동시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지난 4월 15일 투표장 뿐만 아니고 개표장에서 도저히 출연할 수 없는 사전투표지와 당일 투표지가 어떻게 출연할 수 있겠는가 투개표장에서 존재할 수 없는 투표지가 다수 출연했다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이른바 선거의 무결성과 정직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투표지의 진위에 대한 그런 검증작업이 거의 재검표 차원에서 다시 이루지어야 된다.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